오메! 오메! 집 좋네! 네! 꽃 어떻게 하면 되지? 꽃은 어디 있잖아! 여기! 바질! 진짜 건강하네! 모짜렐라! 일단 다 꺼내놓자고 근데 와인 따기가! 깨자! 이거 참치! 참치마요! 배고프네? 잠깐만! 여기에도 뭐 많아! 계란 있어, 시민아! 이거 마시고! 나 계란말이 먹고 싶어!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요! 그럼 이런 식으로 까나팩 만들고 하프레제! 하프레제! 토마토랑 모짜렐라! 그냥 과일 다 꺼내서 까놓을까? 푸짐하니? 토마토부터 만들어볼게요! 만들어? 썰어볼게요! 목소리 높여! 뭘 해야 되지? 너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해봐! 이거 안 까도 되죠? 아니면 저기 모짜렐라랑 토마토 하는 거 도와줘! 이거 다 씻었나? 씻긴 거 같은데 한 번 더 헹구는 게 네! 이거 딸기도 안 씻었다! 이거 다 씻어야 될 거 같아! 이거 다 씻어야 될 거 같아! 너무 큰일 나나? 조금 큰일 나나? 아 나 그거 만들어야겠다! 참치 있어! 끔들끔들끔들끔들끔들끔들끔들 안 씻어야 될 거 같아! 안 씻어야 될 거 같아! 내가 왜 손이 져졌지? 나 왜 손이 져졌지? 왜 손이 져졌지? 여기 앉으시는 걸 좋아해요! 나 오늘...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와 이거... 쉽지 않네. 이게 뭐야? 치즈가 위에? 마요네즈? 원래 치즈가 위엔가? 토마토가 위엔가? 치즈라 위에. 오케이 이제 진짜 할게. 나 심심한데? 올리브오일 있어 혹시? 올리브오일? 아 있네. 새거네. 이거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올리브오일? 필수지. 하나 할까? 둘 할까? 하나. 일단. 일단. 너는 과일 중에 뭐가 제일 좋아? 딸기. 딸기? 지금은 수박. 수박? 수박. 애기가 요리하는 느낌이야 지금. 바질. 바질? 바질. 바질. 갖고 갈게. 안쓰지 이거? 아. 쉬잇. coming. coming. I love 후추. 베푸. 설탕과 설탕 이거 어떻게 했는지? 깜짝아 무슨 소리야? 미국 어려워 약간 시금치 같아 시래기 인정 시래기국 냄새나? 완전 나 너무 좋아 한입 하고 싶어요 한입만 닝닝이 주식이네 잘못 깼습니다 잘 만든 것 같은데 예쁘다 하다보니까 예쁘게 만들고 싶네 그치 맛있어 맛있어 재료의 중요성 와우 완전 찰물해 진짜? 응 잘 찰물하네 여기에 뭐 얹을까? 블루베리 같은 거 아니 왜 귀엽잖아 얘 왜 두 개야? 자기야 일 똑바로 안 해? 너무 작아서 너무 불쌍해 얘 너무 약간 너무 그 쑥 같은데? 얘 이름은 오케이 오케이 여기 치즈도 있는데 치즈 있어? 응 좋아 여기 블루베리 올리자 싫어 블루베리 올리자 싫어 블루베리 올리자 요리는 진짜 그 오리지널이 최고야 뭔지 알아? 야 올리는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치즈가 어딨어? 이건가? 치즈 저기 이거 플레이트 만들자 일단 열어볼게요 무슨 무슨 거 버릴까? 일단 열어볼게요 얘 뭐 올리면 예쁠 거지 방울토마토 근데 이 치즈는 어떻게 하지? 모양은 일단 이렇게 잘라야 돼 둘 데가 없는데? 이게 이정도 괜찮은데? 마이모 마이모 근데 뭔가 썸띵 상큼한 게 필요해 여기 테이프 타임 나 왜 이렇게 손이 크지? 나라가 손에 다 묻혔쥬? 얘도 쓰자 이제 얘 쓰자 내가 참치를 올리고 있을게 야 야 너네 왜 침대 다리가 없어 이제 참치를 하나 더 할까봐 얜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야 이렇게 할까? 너무 못생겼잖아 응 너무 모자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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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잘 만들었잖아 그니까 재능 있어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움직이 다 똑같이 생겼냐 이거는 이거는 이거 없어도 돼 이거 없어도 되지 아니 그 있으면 먹지 않을까 그냥 과일이니까 꽃을 둘까? 가운데? 일단 물 채우고 아이 귀여워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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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쓸 것 같아 사이치 오우 좋네 야 복숭아 진짜 맛있어 맞아 그럼 네 조각만 낼게 오케이 이만큼만 쓰고 싶다고 나오라고 이만큼만 쓰고 싶다고 나오라고 이만큼만 쓰고 싶다고 나오라고 예쁘군 쳐지지 마 쳐지지마 여기서 약간 대파 냄새가 나. 좀 착각해. 왜 이렇게 미꾸려? 안정적이지 않아 좀. 딱 서서 타줘야 되는데. 이거 하면 엄마한테 겁나 주세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근데 뉴욕은 진짜 하면 예쁜 것 같아. 뭘 그렇게 대사처럼 말해. 카메라 좀. 기다려봐. 계속 치곤해야지. 기다려봐. 치곤하게 하네. 좀 더 최대한 이쪽으로 와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이거 생각만. 뭐만 좀 해볼까? 나는 이거. 나는 납작이. 또 가까운 거. 고생했어. 연체 맛있겠다. 음 맛있다. 실패가 없지? 이건 진짜 좋아. 바질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하이, 바질. 이거 한 입에. 삼켓말. 삼켓말. 맛있어. 맛있다. 다음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우리 마지막으로 진짜 요리한 거 아직도 그거인 것 같아. 다 같이. 토마토 소프. 토마토탕. 토마토탕이랑. 삼겹살? 우리 그 뒤로 갈비. 아닌데? 진짜 4명에서 한 거는 그 토마토탕이랑. 바베큐. 우리 뭐 소시지 이런 거랑. 응, 맞아. 우리 이틀동안 진짜 한 번밖에 없네? 맞아. 이거 이거. 이거 하면 잘한다니까? 저희 마음먹으면 꽤. 아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음식들 너무. 다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야. 우리 오고 비가 한 번도 안 왔어. 맞지? 어제 왔어. 우리 어제 쇼핑할 때 비맛. 오산서 짱. 하늘이 예뻐. 응. 그건 맞아. 응. 뭐를 추천해? 이거 아니면 이거? 난 이거. 이거? 응.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지? 그냥 따로 먹어야 돼. 근데 맛있어. 확실히 맛있어. 응가 추천해, 응가 추천해. 딸기랑 바질 진짜 좋아. 응. 좋아. 생각보다. 이겨. 이겨 먹었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re welcome. 이거 맛집인데. 이 색 잘해. 난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발사믹은 없지. 있었던 맛인데? 올리브. 이거. 어, 어, 어. 와 이거 보면 나 연습생들 생각났어. 기억나 혹시? 아! 기억나? 트러플 발사믹 진짜 맨날 가지고 다녔어. 트러플 프라이에 이거 뿌려먹었다. 맞아. 진짜 레전드였어. 빨리 보내. 호주에 케이지 오브 데스라고 있거든. 왜 들어왔지? 악어 우리에 들어간 건데. 아아. 악어? 그냥 이 상태로 들어가. 물속으로. 응? 어떻게 차? 한 이 정도 담겨. 숨 쉬고 싶은데 와봐. 우리가 악어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해보고 싶은데. 우리 다 같이 해보고 싶은데 악어야? 호주에 가고 싶어. 호주 가면 스카이다 리딩 해야돼. 와. 둘 다 아주 힘든 그 여행이 아니라 챌린지 아니네. 그니까. 그렇지 하고 싶은 거? 로지? 루지. 루지. 루지가 뭐야? 그거 차. 마리오카트 같은 거? 응. 어디 있더라 가평? 히메. 가자 우리 집으로. 재밌겠다. 히메 그게 생겼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거. 거기 옆에 바로 루지가 있거든. 그러면. 그거 너희 집에서 자자. 이거 다가도 있어. 좋아 좋아. 그럼 그럼. 도착한 날에 루지 다 우리 집에 자고 그 다음날에. 무료공원 가고. 이 공원에 갔다가 바다에서 맛있는 거 먹고. 쪼미. 쪼미래 쪼개구이. 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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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나는 그냥 멤버들은 쓰르던 땅 가고 싶어. 진짜 단순한데 모르겠어. 언제부터 얘기를 했었지? 데뷔 때부터였나? 그냥 불맘때. 어. 진짜. 옛날부터. 그냥 거기 가면 약간 재밌을 것 같아. 뭐 더 먹고 싶다. 먹어. 맛있니. 베이컨 먹어봤는데? 어. 그럼 네가 모짜렐라 치즈도 하나. 오케이. 네가 참치랑 바이오는. 잉아, 토마토도 바질도 다 가만히고 이제 플레이팅 안 해도 돼 이제 새로운 식사를 아 근데 엄마는 맨날 다른 메뉴에 요리를 하잖아 난 쟤 어떻게 하지? 그거 하루에 세 번? 뭐 깔아두면 알아서 올려 먹겠지? 어, 그냥 알아서 우리 셀프로 하자 토마토를 토마토 소스에 찍으면 무슨 맛일까? 토마토 맛 토마토 토마토 맛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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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토마토 맛 뭐, 뭐가 나요? 토마토 맛 토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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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토마토 사람구나 자,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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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2 2차 2 주세요 와, 잘했다, 인정? 와 우리 아빠도 언급법 그대로 채웠어 2차 2차 팬들이 진짜 소리가 크더라고 그래서 진짜 놀랐어 그러면 인이어 약간 뺐을 때랑 그 차이가 진짜 크더라고 만약에 노래 하나만 들을 수 있으면 안 돼 장르 장르 하나만 들을 수 있으면 힙합, 발라드, 댄스곡, R&B 아니면 진짜 극과 극으로 발라드, 힙합 힙합이요 다 발라드지 그거야, 너네가 너무 취향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러면 스트로트 아니면 Rock & Roll Rock & Roll 응, 나 Rock & Roll 난 스트로트 진짜? 진짜로? 응, 대박 오케이 뭔가 그래도 나이가 들으면 좋아할 것 같아 약간 흥 날 것 같아 그러면 언니는? 난 Rock & Roll이지 장근 그럼 너네 힙합 아니면 Rock & Roll 아 Rock & Roll 힙합 아 그렇긴 해 솔직히 미국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LA에서 우리 다 같이 밤새도록 스톱 맞아 맞아 진짜 재밌었어 오랜만에 이번에 저번에인 줄 알았어요 비행기 하기 전에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좀 우리 레전드였어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분명히 여기 있더라고 했는데 다 정리했더라고 그러니까 아깝네 페이트 중에 어떤 날 제일 좋아? 난 생그림 이 자리 좀 비워주세요 그냥 나 진짜 봐봐 벌써 녹는데? 괜찮아? 하나 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니스파걸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미니스파 네 됐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이 색깔이 진짜 맛있는 색깔 뭔지 알아? 가보자고 약간 안을 좀 보자고 레인보우야 레인보우야? 응 자리 탈출 근데 그쪽에서 잘라주면 안 되겠니? 네 university ties 나도 이거 Fir 떡 케이크 아니에요 떡 케이크 레인보우 잘 먹겠습니다. 빨간색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이 맛. 이 맛. 생긴 맛. 이 빵이 맛있네, 빵이. 색깔별로 맛이 달라. 진짜? 아니까? 속았네. 만약에 한 케이크 종류만 평생 먹을 수 있어, 생크림 빼고. 그럼 그중에서 뭘 골라? 치즈케이크 아니면 레드벨벨. 고구마? 응. 뭔데 손이 계속 가져. 진짜 담들 수 있어. 진짜 달아. 진짜 달아? 응. 나 별로. 근데 나 그 달다 느끼는 거 진짜 달라. 달라 우리. 응. 진짜 달라. 언니가 달다가 뭐 있었는데? 어. 뭐였더라? 나는 약간 설탕 담이고. 응. 뭐였지? 약간 마시멜로우? 응. 그치 그치? 마시멜로우. 맞아. 나 방금 어디가 진짜 맛있었어. 왜 다시 못 느끼고 있어? 그 맛있음을. 착해 되지. 응. 만약에 미국에서 일정들이 있었잖아. 응. 그중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럼 뭘 제일 하고 싶어? 나는 쇼케이스. 쇼케이스 빼고. 아이. 또 뭐 있지? 단호하네. 나 진짜 그냥 쇼케이스 다시 하고 싶은데. 아 나 우리 그. 1일. 저 인터뷰. 왜? 약간 되게 기분 좋았어요. 맞아요. 이거 끝나고 약간. 놀러갔냐. 만약에 우리 걸즈 활동하면서. 뭐 하나 스케줄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응. 그러면 걸즈 활동을 하면서. 뭘 추가하고 싶어? 나는 펜스? 대면 펜스. 어 대면 펜스야. 쇼케이스. 언니는? 너는? 몰라 언니는. 어두워졌어. 나도. 펜서? 펜서? 대면 펜서? 아크릴판 없이. 진짜 대면 펜서 해보고 싶어. 아크릴판. 콘서트. 왜? 미국에서 쇼케이스 해봤고. 앞으로. 울어? 우리 팬분들만 있는 그런 자리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번 활동을 잘. 시작하고 마무리 해보자고.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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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화이팅! 에이! 에이. 네.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